아 이쁘어 아 이쁘어 아 이쁘어 이혼카드 아니 이혼아 될거야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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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빨리 아유 힘들어 아유 아 바닷가 만들어졌어 마사지 왼쪽은 왼쪽으로 가면 다름이 잘 어울리네 바람을 즐겨? ㅎㅎㅎㅎ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서울라! 서울라! 꽃게다 꽃게! 여기 쳐다보셔야죠 냄새 맡아봐 표정이 너무 꽃구경 왔는데 웃어보세요 먹으면 어떡해? 허리야? 어머? 어머?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꽃게 해야지 꽃게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 안녕 귀여워 안녕 아 싫어 아 보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자꾸 벚꽃을 묵어 봐봐 이봐 어휴 안 돼 안 돼 바닥에 있는 벚꽃을 드셔서 연행 되셨습니다 왜 자꾸 벚꽃 먹으면 안 돼 보리야 왜 벚꽃을 왜 먹는 거야 뭐하는 것 같아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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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야 햇빛 무슨 맛이야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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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? 향이 나나? 냄새만 맡아 또 이거 보려면 내년에 봐야되면 왜 자꾸 보냐고 버리세요? 버리야? 눈에 집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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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부끄러워